손태진의 참여로 더욱 빛났던 이번 퇴촌 토마토 축제는 그의 음악과 진솔한 이야기가 어우러져 관객들에게 큰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앞으로도 그의 활동이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그의 음악 트로트 가수 손태진이 퇴촌 토마토 축제에서 주현미의 러브레터 프로그램에 특별 게스트로 참여해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퇴촌 지역의 특산물인 토마토를 홍보하고 지역 문화를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손태진은 이 자리에서 참 좋은 사람과 당신의 카톡 사진을 열창하며 행사에 열기를 더했습니다. 손태진은 이번 축제에서 자신의 대표곡 참 좋은 사람과 당신의 카톡 사진을 불렀습니다. 참 좋은 사람은 그의 따뜻한 목소리와 감성적인 가사가 돋보이는 곡으로 축제에 참여한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어진 당신의 카톡 사진 공연에서는 더욱 신나고 활기찬 분위기로 무대를 장악했으며 관객들과 함께 호흡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공연과 함께 진행된 토크세선에서 손태진은 자신의 음악 여정과 이 곡들에 얽힌 이야기를 관객과 공유했습니다. 그는 참 좋은 사람을 작곡할 때의 에피소드와 곡이 주는 메시지에 대해 설명하면서 자신이 음악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바를 진솔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이러한 솔직한 대화는 관객들과 더 깊은 정서적 연결을 만들어냈습니다. 퇴촌 토마토 축제는 이날 손태진의 무대 덕분에 더욱 특별한 행사가 되었습니다. 축제를 찾은 많은 사람들이 그의 공연을 즐기며 지역 특산물인 토마토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축제의 주최 측은 손태진의 참여가 축제의 목적인 지역 문화 홍보와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손태진의 참여로 더욱 빛났던 이번 퇴촌 토마토 축제는 그의 음악과 진솔한 이야기가 어우러져 관객들에게 큰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앞으로도 그의 활동이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그의 음악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